김신혜 씨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네.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총선 정국인데 우리 김신혜 씨가 깊숙하게 정치권 취재하고 정치권에서 잘 아는데 발도 넓고 이번 총선에는 아무 말도 없고 방송도 안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어떻게 해서 내가 와있게 됐지? 그리고 나는 뭐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정말 나라가 위중하다는 생각을 갖고 그때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였고 저도 그때가 특별히 또 고성특위, 이봉규 TV를 하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받았고 그 후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는 과정에서의 유튜버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대선전에서는 가장 취약고리가 되는 부분들에서 저도 매일 잠을 안 자고 머리는 좋진 않지만 이걸 어떻게 연결할까? 이걸 어떻게 해볼까? 그런 토스토스 하는 역할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작지만. 그런데 이제 역할이 끝났다. 이거를 체감했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아웃사이더, 우리 우파를 또 아웃사이더 취급을 또 하지만 저는 그중 더 아웃사이더인 게 그냥 자발적 국민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당원으로서, 당원이 아니라 선거에 깊숙이 대통령 선거에도 관여를 많이 했고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 그런데 이제 이번 총선에는 한 발짝 떨어져서 많이 떨어졌죠. 떨어져서 이제 순수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선수들의 입장이 아닌 네, 관찰자가 됐습니다. 캠프의 입장이 아닌 전혀 아닙니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번 선거를 보면 어떻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우파에 있는 분들, 국민의힘 당원 사실은 다 인벌브가 돼 있으시기 때문에 멀리서는 안 보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멀리서 보니까 대다수 국민들, 특히 저는 이제 출판업계와 그냥 일반 먹고 사는데 집중하고 있는 30, 40을 많이 이제 만났는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이게 아픈 현실인데 그들이 말하는 거 그냥 대통령 싫어.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대통령을 아주 악하게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심지어는 웹툰 작가 모임이 있는데 웹툰 작가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정치 성향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 톡방에서 그냥 되게 우리 쪽의 나쁜 소리지만 저도 이걸 꼭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30, 40들이 대통령 빼고 대동, 단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사실은 이재명이 창피할 거예요. 그런데도 이재명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번 바깥에서 보면서 느낀 게 그리고 언론사, 기자 출신들 오래 계셨던 분들 만나면 신혜야 이번 판 우리 졌어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막 훅 하고 올라오는데 왜 이렇게들 많이 그렇게 하시지? 이번 판 우리 졌어 그냥. 그래서 그들이 정보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기업하고도 관련하시고. 그런데 이런 이런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진영에 우리를 응원하고 반드시 이걸 꼭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사람 외에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문재인 지지자도 아니고 이재명이 엄청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일반적 중도거든요. 저는 중도는 아니고 우파였지만 그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러면서 저도 한 발 빼고 보니까 자기 먹고 사는 거에 이번 정부가 큰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이번 판이 안 돼도 나라 망하지 않는다는 판단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번에 민주당이 이겨도 나라 망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이재명이 당선 대건 이재명 민주당이 이기든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진 무관심층이 많아졌고 저는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남편이 사실 유튜브를 없애버렸어요. 총선 전에 제가 또 활동을 할까 봐 아예 유튜브를 지우고 여러 가지 단톡방에서 저를 다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실 서운했죠. 아니 그때 왜냐하면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1차 전쟁이 있을 때 저는 뭐 잠 못 자고 당연히 이거 뭐 어떡하지 그랬는데 너가 움직인다고 나라 바뀌어? 너 정신 차려. 너가 그렇게 애쓴다고 이 정부가 알아줘? 너 5년 10년 사실 우리 아라로 좋지. 너 곧 50이야. 남편이 정확하게 말한 거야. 너 곧 50이야. 너 애들 다 컸어. 애들 장가가야 되는데 너 맨날 그러고 돌아다녀요. 너 그러다가 너가 정신병자를 치료하는 상담사였지만 네가 정치병자야. 그런데 그게 전에는 속상하고 나를 살려야 돼. 이랬는데 제가 다 지워. 그러고서 단톡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선 때 사실 SNS 본부도 했었고 수도 없이 나오듯 또 추가 추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 마음을 1차 비웠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나도 왜 여기 왜 와 있고 국민들은 또 우파 국민들이 얼마나 헤매고 있고 또 얼마나 속상하고 한동훈 위원장 올 때 우리가 얼마나 환영했는데 좌파일색으로 하는 부분에서 서운했고 지금 와서 우파들 또 찾고 있지만 너무 늦었고 답답해. 속상해.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한 번 끊어봤어요. 정치병자 되지 말자 하고 정치권하고 일부러 거리를 두고 유튜브도 안 하고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아예 정치 뉴스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신문도 지금 두 달 틀어져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만 만나서 소통을 했었네요. 네. 일반인이 됐어요. 일반인이 됐는데 두 달만 끊어도 일반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치 얘기 거의 안 나옵니다. 아예 관심이 사실 없고요. 자기네 국민들이 저는 상당히 미안하지만 셀피쉬해졌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일수록 더 그렇고 그러니까 50, 60, 70 세대는 아직도 애국심이 있고 그래도 걱정되고 또 열정이 있고 공적인 거에 그렇지만 이제 40, 30, 20만 어떻게 하다 보니 만났어요. 그런데 아 왜 그래? 그냥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정치에 대한 얘기가 세네 줄이 안 가요. 그냥 자기네들 사업이 걸려 있거나 뭐 한때는 제가 알고 있는 연예인 이제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 남편이 이재명 관련된 일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잘 되길 바랬더라고요. 그런데 또 막상 이재명 보니까 아니니까 이재명도 싫은데 유성렬도 싫어. 그냥 이런 정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정치 얘기가 젊은 세대들은 세 줄, 네 줄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당연히 촛불 시위도 할 필요도 없고 이제 정치꾼들 아니면 거기에 예산을 받아서 뭘 하고 있는 어제는 제가 대학로를 지나가는데 뭐 여성의당이라고 해서 머리를 탁 그냥 완전 남자처럼 커트머리한 여자애들 20명이서 여성의당 이러는데 제가 갑자기 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아우 진짜 니네 정신 차려. 어디서 돈 예산 받고 그 짓을 하는지 모르지만 니네 무슨 니네 여성의당이야. 다 그냥 기가 막히게 남자처럼 하고 딱 20명이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쟤네는 페미니즘을 저렇게 하려고 저렇게 나와 있고 다 지금 정치병자의 시대로 인식하고 있구나. 그냥 일반 자기 밥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고요. 저도 얼마나 오래 내가 밥벌이를 안 하고 살았나를 느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하면 이번 선거를 그렇게 관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선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선거가요. 그래서 저 이재명인데도 정말 비등비등할 것 같고요. 우파가 그래도 막판에 또 도와주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민주당은 안 찍는다. 저것들 제대로 안 해도 이렇게 하지만 강렬하지 않다가 저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저도 이제 그런 객관적인 그냥 좀 손또뗀 일반인들과 저는 일반인이 아닌 이 진영의 지지자였지만 한 발 떼서 본 입장에서 나를 안 망한다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누가 되든 나를 안 망한다. 어떤 당이 다수당이 되든 안 망한다. 그리고 반대로요.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 싸우잖아요. 그럼 애들이요. 얼마나 철이 드냐면요. 애들끼리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했지만 애들끼리 우리 나가서 언니가 그럼 집 얻어. 내가 그럼 냉장고 채울게. 그러면 오빠가 이거 해. 애들이 이상하게 빨리 정신 차리고 철이 들거든요. 이상한 방식으로. 지금 저는 이게 되게 쓴소리고 사실은 우리 진영에서 아무도 하고 있지 않은 얘기인데 이걸 해도 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남편이 그렇게 저한테 단톡방을 나오게 한 남편이 가서 희망을 주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에이 이랬어요. 정치를 이제 나도 정치병자가 아니어서 나와보고 나니까 일반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인이 없어요. 진짜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도 핸드폰에 얼마나 감동을 주는 정치인이요. 한동원도 감동을 못 주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감동을 못 주죠. 그러나 저도 이제 제가 그래서 사과하고 다녀요. 너 네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네가 한동원도 했잖아. 그런데 이재명보다 낫잖아. 그러면 그치 이재명보다 낫지. 이재명보다 낫데 뭐 다 그래. 그 동의. 저도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쉴드 쳐줄 수가 없고 봐봐 너한테 하는 것만 봐도 우리가 우리는 지지 안 하길 잘했어라고 많은 사람들 얘기해요. 봐봐 그렇게 교회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래도 마음이라도 알아줘. 거기는 맨날 다 고마워하지 않고 쓰고 버리고 그런데 거기에 5년, 10년씩 그렇게 애쓴 사람들은 본인이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데 맞아.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 같으면 아니야 하고 제가 그 설득을 막 하고 어떻게든 했던 에너지가 있던 사람인데요. 일반인들이 이제 정치에 정말 관심이 없고 보세요. 이현주 같은 사람 국회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결국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아닌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들이 자기 갈 길 찾아가잖아요. 그것조차도 큰 관심도 없고 또 어떤 면에서 김건희 여사님 관련해서도 정말 걱정하고 이건 정말 얼마나 또 선전선동으로 쟤들이 일색할까 봐 걱정하고 저도 잠 못 이루고 그랬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뭐냐면 그냥 그걸 이용하려는 그 아젠다를 이용하려는 자들의 게임이지 뭐 아유 관심들이 너무 없구나.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선거에 일단 저는 핵심으로 보는 게 투표장에 만약에 진짜 여기 우리 보시는 우리 애국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자녀들 그냥 재우는 일입니다. 그냥 깨우지 말고 그냥 재우면요.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일어나서 나 반드시 가야 돼 하는 정도의 2030, 40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졌어요. 이게 지난 대선과 지지난 총선까지는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사실은 이놈이나 저놈이나 라는 인식을 많은 젊은 세대가 갖게 됐고 저는 제가 사과하고 돌아다녀요. 미안하다고. 너 그렇게 정치인들 그렇게 많이 방송하고 했는데 괜찮은 정치 있으면 말해봐. 캠프에서도 윤석열 캠프에서도 많은 일 했잖아요. 뭐 했으면 했지만 어쨌든 그때까지 제가 자발적으로 한 거죠.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의 중요한 우리 국민들이 좀 그래 저 사람이면 그쪽에서 네가 바라보고 응원하고 칭찬해 줄 정치인 한 명만 돼보래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안한데 없어. 가까이서 다 봤는데 저쪽은 더 심할 거고 민주당은 더 심하고 국민의힘도 많이 봤는데 내가 그냥 다 미안하지만 자기 일신 자기의 한 번 선수 더 채우는 국회의원이 이게 현실인 거를 이렇게 가서 만나지 않아도 직업적으로 돈벌이 국회의원이야. 돈벌이 국회의원. 그거를 신비감이. 예전에 신비감이 컸는데요. 이제는 신비감이 너무 없어진 게 사실 이게 총선 중에 김신혜 이런 얘기 굳이 못하러 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왜냐하면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우리 이 방송 얼마나 좋아하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힘들 때 여기다가 쏟아도 내시고 하셨잖아요. 너무 실망하지도 마시고 너무 고통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할돌이 다 하셨고 여러분들 나라 어려울 때마다 애써주셨고 그냥 이번 총선 끝나면 너무 고통스러우시면 어디 잠깐 부부끼리 어디 저기 닭백숙이라도 먹으러 가시고 그러나 투표는 하셔야죠. 우리는 주로 제가 정 안 된다면 자녀들 자라. 저도 애들이 있잖아요. 그냥 문 닫아주고 제 하면요. 30, 40대가 아주 심각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심각한데 다행인 건 벌떡 일어나서 나 반드시 투표해야 돼. 문재인 때 같은 그런 일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런 동기부를 주는 정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 너무 범죄자니까. 네. 그러나 그 젊은 세대 특히 예술가들 그들이 지금 단톡방에서 그냥 슬쩍슬쩍 하는 말은 대통령 빼고 대동단결. 이거를 제가 보고 있어요. 한숨이 풍풍 나요. 그러나 거기에 동의를 막 우글우글하고 왜냐하면 그런 애들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그렇다고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해서 자기 삶이 바뀌는 것도 없고 그러나 이런 세대가 이제 50대가 됩니다. 이런 세대. 그리고 우파는 저도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 거기서 수백 명을 만났는데 너 책 하나 냈다고 이봉규 박사님은 그래도 그렇게 홍보해 주신다고 이렇게 감사한 분 너 몇 분이나 있어라고 하면 정말 신기한 게 모든 어떤 분야에 가면 10년 5년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잖아요. 여기서 수도 없는 인간관계를 맺었는데 왜 정치가 허업이라는지 좀 느껴요. 다른 곳에서는 이게 쫀쫀하게 이렇게 인간관계 맺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또 함께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싹 많은 일이 있었으나 선거판이 딱 끝나고 나면 각자 이해타산과 이해득실을 딱 찾아가고요. 여의도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절에 가는 사람을 묻는 게 아니고 여의도에 오는 사람을 묻는 게 아니란 말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의도에 다 이유가 있어서 와요. 겉으로는 다 다른 가면을 쓰고 옵니다. 여기 광화문과 교대만 해도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여의도는 다 지들 사업권 심지어는 제가 아주 이거는 홍준표 대선 때인데 너무 특이한 그때 대선 캠프에서 어떤 빵공장 사장이 있었어요. 진짜 빵공장을 하고 매일 대선 캠프에 빵을 이만큼씩 사갖고 와요. 빵공장 사장처럼 웃고 오시는 분인데 빵을 나눠주니까 우리는 저 이름도 이제 알죠. 몇 번 방해 우리 빵공장 사장님 했는데 시행사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네들 계산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계산만큼 얻어갑니다. 기가 막히게 자리를 가고요. 저도 이번 이제 끝나고서 아니 어떤 사람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 정도, 이사 정도 3개씩 들어갔대요. 한 사람에 3곳을 들어간 사람도 있대요. 왜 다 잘 그렇게 자리를 가고 아니요. 진신의 신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그들의 엄청난 능력이에요. 제가 그때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 저를 뭐 아끼기... 김신혜 씨는 보면 내가 겪어보니까 그런 거 아쉬운 소리 못 하니까 아쉬운 소리에도 안 하고 팔돌이만 하고 그냥 마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그걸 귀신같이 찾아 먹는데 찾아 먹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우파들은요. 좌파들은 챙겨줘요. 우리는 없어요. 김신혜 씨 정도 역할을 했잖아. 그렇죠. 좌파들은 아유 좋은 자리 딱 챙겨주는데 우파들은 아 없어 없어. 생까 생까. 여긴 각자도 생이고 그런데 저는 그들이 능력 있다고 말을 하는 게 딱 정확하게 그렇게 저한테 반문을 하시면 제가 그렇게 해요. 그분들 가방을 몇 번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가방 못지... 그러니까 왜 가방 못지를 다 이사나 감사를 주냐고 이래요. 그래서 가방 못지를 줘야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업에서 이해를 다 파악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많은 전에 한 임벌브에서 애썼던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고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어떤 면에서는 또 괜찮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정치병자가 많으면 얼마나 국가가 그래요. 그러나 결국은 이번에 총선 결과 물론 부정선거 이런 거는 정말 우려가 되고 그런 걸 다 막아야 하고 그렇지만 그거 외에 이번에 총선 결과 그냥 그런 거 빠진 정확한 총선 결과는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정신 차리고 우파도 내 편으로 못 만들었었고 제 입에서 어떻게 감동적... 그나마 저는 이제 심재철 국회의원님 한 분이 항상 전에 제가 너무 감동받은 게 저희 이제 방송 출연도 같이 요청해드리고 했는데 한 번 저한테 고속터미널로 잠깐 놓을 수 있냐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무슨 긴급한 얘기를 하실 줄 알았더니 후라이팬을 하나 주고 가시더라고요. 후라이팬을... 애들 많으니까 밥해 먹는데 후라이팬 모자랄까 봐 그래서 내가 울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뭐 그런 것까지 챙기세요. 그랬더니 내가 딸이 있으니까 그렇지. 식지구들이 많으니까... 이쪽에 와서 고생은 많이 했는데 뭐 해줄 것도 없고 그냥 후라이팬이 하나 어떻게 들어왔는데 이거 뭐 내가 산 건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이걸 해도 주고 가고 싶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국민들이 감동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마음을 쓰는 것. 그렇지. 그런데 우리 우파가 마음을 많이 쓰지 어느 순간도 못했고요. 자기 일신 영달을 위해서 가는 것. 자판 더 심하고요. 걔네는 안전 카르텔이고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에 국민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저는 마시고. 대신에 투표장에 미친 듯이 가셔야 하고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도 우리는 대통령을 바꿨고 다음 대통령 때는 정말 우파적인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한동훈 장관부터 이원석 검찰총장 사실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정보들이 나오는 거에 의하면 저분들이 원래 저쪽에서 좌파에서 활동하려고 다 계획이 돼 있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오죽 씨가 없으면 저쪽 씨를 가져와도 가져와도요. 윤석열 대통령 가져오고 한동훈 장관 가져오고 어디까지 씨를 갖고 와야 됩니다. 제발 우리 쪽의 씨 좀 이제 키우시고요.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다음 대선까지 만 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파적인 사람 대통령 후보를 이제는 정말 백인이라도 그것밖에 저는 사실 희망이 큰 희망은 남지 않았고 총선 물론 잘 되겠지만 너무 실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신혜 씨의 절절한 호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신혜 씨의 절절한 호소였습니다.